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부분들만 포인트만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는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축하하는 이런 대형 포스터가 국회 앞에 있었고요. 어이구, 화한도 많이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국회 앞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화함들도 여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화한이 많이 배치가 됐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이 개고장이라는 걸 붙였어요. 개고장,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이런 거죠. 불법 광고물 제거 안내 개고장.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화함들이나 대형 포스터가 뭔가 저렇게 위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법 규정을 어긴 듯하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붙인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까 속보 자막도 하나 보이던데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 이재명, 오늘부터 기한 없는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보면서 저 이재명은 분노합니다.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식, 이 두 글자를 보고 우리 서정옥 변호사는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면요. 이걸 부결시키기 위한 이런 꼼수단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꼼수단식이요? 본인이 검찰 소환수사와 그다음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한 말은 있고 이걸 뒤집으려니까 명분이 없고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오히려 당내 국회의원들의 여론을 모아서 부결시키겠다는 이런 꼼수로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일련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라면요. 한 단어라면? 한 단어라면 생적사, 사적생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적생으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일련은 생적사, 살려고 발버둥 발버둥 치다가 본인도 당도 다 죽는 이게 생적사가 되어버렸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살려고 방탄 갑옷이 몇 번입니까? 처음에 검수완박,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그다음에 당대표, 그다음에 당원 개정, 장애투쟁, 그다음에 단식까지 이렇게 살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당도 죽고 본인도 죽는 이게 바로 생적사의기를 가고 있다. 사적생, 처음부터 본인이 죽겠다고 했으면 당도 살고 본인도 이렇게 잘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바람에 저렇게 다 죽었다 이러봅니다. 정치인에게 단식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밥을 굶는 거니까 단식, 뭔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단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에도 단식이라는 것을 한 바가 있었더군요. 그 당시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저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었죠. 2016년 6월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바가 있는데 11일째가 되는 날 단식을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16년, 지금은 2023년이니까 한 7년 만에 다시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신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구자홍 차장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좋은 선택입니까? 네. 저는 단식이 좋은 선택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당 대표직 내려놓으시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시면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전의가 됐고 한국 정치가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새로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야 협치가 지금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당 대표를 맡고 있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의정활동 잘하기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개딸들 눈치분이라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민주당 16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를 또는 국회의정활동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두고 지금 국회가 1년 가까이 지금 공전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 결단을 하시면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가서 영장 접구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무기한 단식을 결정하시기 앞서 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씀의 진정성을 좀 믿고 싶습니다. 당대표직과 의원직 사퇴 결단을 언제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당대표직 사퇴, 글쎄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따로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잠시 후 오후 1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45분 후부터는 기한 없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국회 본관 앞에 천막 한 동이 지금 쳐져 있답니다. 거기에서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이제 마지막 승부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멈춰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그 투쟁의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선택입니다. 사실 단식이라는 게 그렇게 정치인들이 막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실제로 몸에 많이 무리가 된다고도 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단식을 함으로써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인 혼자 좀 결단을 하고 어제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고뇌가 깊었던 것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 박정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석연치 않았던 것이 박정은 대령의 진술서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의해 약간 VIP가 격노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그 이첩 보류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세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좀 비판하게 되는 이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염수 박류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염 처리수로 명칭 바꾸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아까 잠깐 물었어요. 대표님 이 단식이라는 것은요. 시작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는 있으나 물론 그 역시도 쉽지는 않으나 단식이라는 것은 언제 끝을 맺을지 출구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없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한 없이 단식에 저 이재명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